약 복용 10개명 물로 복용했을 때 최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약의 부작용은 꼭 상담하고 약은 햇빛과 습기를 피해 안전한 곳에 보관 그리고 가정상비약을 확인하세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약은 나에게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잘 모르거나 오래된 약은 단골약국에 문의하고 경험한 부작용과 복용 중인 다른 약은 의사, 약사에게 미리 알려주세요